진짜 라이스볼이야. 여기서 형한테 화낼 땐 언제 뭐 지금. 진짜 라이스볼 앞에 또. 오늘은 야옹나잇. 야 하나 더 이거. 피칭 시간입니다. 투수 피칭 시간인데 오늘 어느 정도 던질 것 같아요. 솔직히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. 130은 던지자. 그 정도? 140은 지금 역대 140 던졌던 선수가 리포트. 승낙이 형님이 35 정도 던졌고. 이 선출들 투수 라인이 거의 이제 30초 중반대 다 끊겼는데. 오늘 한 38, 39 이렇게 때리면. 그 뭐 최고치고. 아 근데 얼마 전에 그 주니치 그 친구가 한 40 때렸어요. 140킬로가 야신냐덕 채널에서. 40? 40? 아 목표는 30으로 안 봤어요. 백라이크 챙겨오라니까. 알겠습니다. 그럼 한번 천천히 피칭하면서 보여줄게요. 야신냐덕. 보이는 이제 직구 던질 때. 좀 나만의 약간 이런 느낌. 이 손 릴리스 포인트라는 것 자체가. 손을 일단 무조건. 내 눈 앞에 빨리. 내 이 상체가 지금 이 던지기 전까지 잘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. 사실 누구나 강하게 던지잖아요. 그렇죠. 이 강하게 던질 수 있는 다른 준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리고 준비가 돼 있는 이제. 사실 저는 준비가 잘 안 됐어요. 가볍게. 빠르긴 하네. 와 빠르긴 하다. 공이 엄청 무거운데? 무겁지 지금. 그게 아니라 공이 무거운 것 같아. 아 공이 무거운 것 같아. 아 공이 무거운다고? 아 공 맞고 가야? 오케이 이현우 선수 갑시다. 몇 정도 던졌을 것 같아요? 28? 28? 30. 130. 아 그래요? 전력입니다. 30은 같네. 승민이 전력구랑 지금 비슷해요. 아 그래요? 근데 이 세전이 현역이야. 아 승민이랑 차이 많이 나요? 승민이 정말 미안한데. 승민이 안 보여. 아 공 너무 좋다. 첫 번째가 맥슨이었어. 야 묵직묵직합니다. 올라가 올라가. 32.6. 한 5까지 올릴 수 있겠는데? 아 모르겠어. 근데 이게 1년 만에 던지는 거여가지고. 자 가자. 모자. 휠! 131. 네. 오우! 아니 근데 여기는 느낌이 좀 다른 게. 그때는 한 30 던지고도 국제 분위기였거든요. 129. Pioneer. checklist 다 불찍 하네. 20를 던지니까 바로, 마음이 무거워 지금. 아무때나 던져도 그래도 한 140은 나왔는데 아 너무 좋아 자 마지막 1구 네 진짜 다르던데? 130.5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편악 때 던졌던 변화구 포크볼을 주로 던지긴 했는데 사실 저는 변화구 선수는 아니었어요 인정을 빠르게 할게요 포크볼 던지는 분은 뭐하고 있나요? 어 일단 근데 저희가 손이 손가락이 포크볼은 잘 벌어져야 되는데 저는 잘 벌어지는 편이 없고 오 징그러워 뭐야 이거? 오 야 좀 심하다 이거 안 벌어진 사람도 찢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포크볼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크볼 네 오케이 긴장하지 말고 한국 시리즈 선발 투수야 한국 시리즈 선발 투수입니다 여러분 네 나이스 있습니다 오오 오오 이번 거 좋았다 이번 거 야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포크볼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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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볼은 확실히 낙차다랑 컨트롤이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좀 자신 있는 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뭐 있습니까? 투심? 투심 오케이 가자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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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또 뭐 마지막 하나 슬라이더인데 거의 쿼터예요 커브는 안 던져요? 커브 던지긴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? 커브보다 슬라이더보다 더 자신 있는 거예요? 그게 더 낫죠 오케이 마지막 슬라이더 한번 가겠습니다 슬라이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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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드디어 저희 야신냐다오게 핫 프로그램이죠 수차대결 네 투수 추시기 때문에 알패스 쓰시고요 예 타자 추시기 때문에 자존심 있잖아요 나무를 치시고요 생각하잖아 규식인도 나무를 쓰시고요 저기다 저기다 나무 수수 오 자 플레이 불골 저 위로 오케이 어? 노등? 노등이 이거 아예 노등이에요 이거 지금 가자 재물포고 4반 타자 야 변화부가 심지어 좋아 이게 뭐야 헬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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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잘 본다 눈이 가봐있잖아 눈이 볼란거 안 쏟거든 다 넘기려고 막 치는데 안 쏟거든 이런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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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넘기려고 안 치는데 바로 스윙이 직권을 안 던져 지금 직권을 안 던진다고 직권을 안 던진다고 형 캠터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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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 오오 개설 오오 오오 기다려 그걸 쳐야돼 이거 쳤어야 된대 직권을 안 던진다 두 손한테 지금 무조건 변하고요 지금 무조건 변하고요 지금 무조건 변하고요 지금 세게 던져 괜찮아 봤습니까 이게 우리 눈에 야 야 야 괜찮아 아 안겨라 복수 해줘 진짜로 힘들어갔다 힘들어하면 안돼 근데 변화구가 되게 좋으세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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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긴장하는 거 아니지 안겨라? 아니 방금 발목 보고 던지셨다니까? 아니 진짜 라이스볼이야 야 여기서 형한테 화낼 땐 언제고 지금 아니 진짜 라이스볼이야 백도 나이스 백거야 진짜 라이스볼이죠 백도야 전문이야 오케이 봐봐 넓겨봐야 돼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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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갔어 잘 던져 잘 던졌어 잘 쳤어 잘 쳤어 아 근데 좀 막히지 않았습니까? 에? 맥혀도 간다야? 안 돼 맥혀도 가지 잘 쳤어 잘 쳤어 오케이 오케이 잘 쳤어 한 번 더 보여줘 한겨라 복수 한 번 더 해줘 오케이 아 잡자 포스앤벌라 들어갑니다 초급이 또 형 슬라이드다 주문 아 파울 오 뭐야 이거 체인접이에요? 직구팩 직구팩 직구를 하자 직구를 하자 체인접이네 나 넘겼어 나 넘기는 거 아니야? 아니 제가 타이밍을 빨리 잡았나 봐요 오케이 회심의 일부였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생각해 체인접, 포크볼, 슬라이더, 커브 다 있어 스머싱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, 센터 플레이다. 다행이다. 아, 씨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아, 씨. 아, 근데 우리 왼손잡이 또 오랜만에 대결 아니야? 야, 바꿔야 될 것 같은데? 한결이가 던지면 안 돼요? 네? 아파, 안 돼요. 아, 진짜 아파요? 아, 아파? 아, 그럼 던지면 안 되지? 네, 지금 아파요. 내가 잡을게, 그냥. 너가 잡아, 그래. 왼손으로? 어이! 이기겠다, 이기겠다. 손 좋다. 131. 오케이. 오케이, 됐습니다. 오케이, 레츠고! 뭐야? 야, 메가엠 치고 나올래? 아, 대형 봐봐. 카운트 잡는 슬라이더. 응. 자, 이렇게 치면 땡큐고! 땡큐 소리는. 아니, 빠코 님이 잘 치시더라고요. 보니까, 하나씩. 가자, 형, 가자! 아이! 볼 스트라이크는 직접 해주세요. 스파이크 아니에요? 높았어 높았어 빠르다 빠코를 무릎 꿇게 앉아 이거 한번 던져 봐 토그로몬 스트라이크 진영이 화이팅! 땡기려고 하면 안 돼 토스한테 서 왔거든 지금 아 투투 히야! 히야! 좋아! 너가 났다 너가 나 아니 스트라이크야 가운데였어 가운데 아니야 약간 하이브리였어 편안한 승리 예상된다 지금 오케이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응 조심할게 스윙 지금 긴장하셨잖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밸런스가 조금 빠지는구나 아 쫄보네 쫄보네 쫄보 악한결 무족사에 내니까 못 던지고 있다 여기서 또 내 약한 팀장이 나오는 거야 무족사에 내니까 못 던지고 있다 무족사에 내니까 못 던지고 있다 원 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야신녀덕의 메인 컨텐츠죠 투타 되게 오늘은 인정하겠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아 아 오늘 또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 오늘 또 못 던졌잖아 아쉽게 아 아까 피칭 때 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근데 이게 사실 연출이 많이 있겠다 근데 저희가 둘이 생각하면서 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연락이 안 오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냥 와가지고 리얼로 해버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레슨 한번 레슨 한번 해주시면서 저희 이제 아니 좀 장면 벗고 하자 투수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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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둔촌동에 있고요 603 아 좋아 좋아 주소 말해도 되나요 둔촌동 603으로 예 프로베이스볼 아카데미에서 투수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아 코치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